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입니다. 고성군 거류면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9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해당 농장 오리의 시료를 제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오늘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인근 오리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의 3만 9천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AI 발생 농가의 오리 1만 4천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인근에 통제초소 7군데를 설치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